뼈 빠지게 올려놨던 한국 국방력의 위기 한국군의 핵심 전력 국방 예산이 삭감되다 거의 넉 달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가 경제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일본만 좋게 생겼네요.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릴리더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우쿠라, 러시아 전쟁,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 등 불안한 상황에서 급히 추진해야 될 방위력 개선 부분 사업이 5,550억 원이나 대폭 삭감된 건 지금까지 뼈빠지게 올려놨던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자칫 몇 년 전으로 후퇴될 위험성도 보입니다. 또한 방위력 개선비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 전력 운영비도 9,518억 원 정도 국방 예산이 삭감되어 총 1조 5천억 원 정도의 국방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삭감된 국방 예산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삭감 현황 국지 방공 레이더 290억에서 228억, 62억 삭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108억에서 36억으로 72억이 삭감되었고 항공 관제 레이더 235억에서 185억, 15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지 통신 무전기 성능 계량으로 292억이 책정되었었는데 242억으로 50억 삭감되었고 피하식별 장비 성능 계량 2420억에서 1845억으로 575억이 삭감되었고 230mm급 달현장 1699억에서 1628억, 71억이 삭감되고 K105 A1 자주포 1622억에서 1441억 18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독수리 B 배치 1은 1033억에서 767억, 266억이 삭감되었고 울산급 배치 3, 3273억에서 3073억으로 266억이 삭감되었고 금독수리 B 배치 2는 768억에서 498억으로 270억이 삭감되었고 잠수함 구조함 2는 1,1002억에서 602억으로 4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보고 3 배치 1은 825억에서 781억으로 44억이 삭감되었고 해상작전 헬기는 2,691억에서 2,165억으로 526억 삭감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은 5,253억에서 5,193억으로 13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TA50 블록 2는 2,196억에서 1,992억으로 204억이 삭감되었고 C130H 성능개량은 250억에서 150억으로 1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상초계기 2 3,051억에서 1,692억으로 1,359억이 삭감되었고 F-35A 성능개량은 200억에서 150억으로 5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GPS 유도폭탄 4차 사업은 1,509억에서 1,268억으로 242억이 삭감되었고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988억에서 500억으로 438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신속시범 획득은 302억에서 202억으로 1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각 부처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 7조원 중에 23%로 중요 국방 예산을 삭감해 마련한 것이죠. 2022년 현재 정부 총 예산은 607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올해 국방 예산은 총 54조 6천억 원으로 9% 수준인데 추경 재원 7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23%를 국방 예산을 삭감해 충당한 것은 안보를 뒷전으로 미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먼저 방해력 개선비에서 유사시 한국군의 공중 침투 능력 강화를 위해 편성되었던 C-130H 다목적 공중급여수송기의 성능개량 사업은 기존 예산에서 40%에 해당되는 100억 원이 삭감되고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성능개량을 위해 필요했던 예산 중에 50억 원이 삭감되었고 또 예전에는 비싸서 도입하지 못할 거라고 했던 P-8A 포세이도는 2016년부터 북한의 SLBM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자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를 위해 작전 능력이 보다 향상된 해상초계기 P-8A를 도입하는 해상초계기 이 사업 예산도 100억 원이나 삭감되었고 그리고 썩을대로 썩은 전투기 F-5 훈련대대 해체로 부족한 훈련기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TA-50 훈련기의 추가 구매 예산은 200억 이상 삭감되면서 향후 노후 전투기 교체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육군이 보유한 노후 헬기 교체를 위해 추진한 한국형 기동 헬기의 후속 양산 사업도 예산이 60억이나 날아가 버렸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비의 열세인 한국 해군 함정에 원거리 수상, 수중 표적 탐지와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하려던 해상착전 헬기의 국외 도입 사업 예산도 526억이나 삭감되면서 심각한 수준이고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나이가 빠진 함정을 교체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들도 전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2연평해전의 악몽을 잊고 복수를 위해 노후 고속장을 대체하는 사업인 검덕수리 B 배치 1 건조 사업비도 날아가 버렸고 해군의 노후 초기함과 호유함 교체를 위한 울산급 배치 3 사업비도 삭감되는 등 장보고 3 배치 1 사업비 잠수함 구조함 2 사업비 등 해군족도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삭둑 잘라버렸습니다 당장 사고가 발생했던 공군의 훈련기 부족과 낡은 해군 함정 교체 사업도 이렇게 심각한 수준인데 유사시 북한의 선제 공격에 따른 공중, 지상, 표적탐지 및 타격을 위해 준비했던 예산도 마음대로 삭감되었습니다 피하십별 장비 성능 개량 사업비 575억 원이 삭감되었고 북한의 도발 시 표적탐지 및 발사 원점 타격에 필요한 국지 방공 레이더나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등을 교체 또는 추가 도입하는 사업 예산도 205억 원이 날아가 버렸고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발 시 당장 대응에 필요한 정밀 타격에 사용될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양산 예산도 삭감되었고 GPS 유도폭탄 구매 예산도 삭감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속시범 획득 사업과 관련한 예산도 3불의 1이 삭감되면서 전폐의 위기에 차하게 되었고 이미 실전 배치한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을 위한 예산은 777억 원이나 삭감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또한 장병 복지와 직결되는 전력운영 예산은 9,500억 원이 이상 삭감되면서 향후 장병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 및 복지와 생활관 보수 신축 예산도 550억 9천만 원 기존 예산의 30%를 삭감했고 군 관사와 숙소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예산도 1,035억 원 삭감되어 기존 예산의 23%가 날아갔습니다 결론은 장병들 복지와 직결되는 예산 9,50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미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핵심 전력과 관련한 예산인 동시에 향후 전시 작전권 환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군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많습니다 마치며 한국의 국방력 향상은 향후 5년 또는 10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의 시작인 지금 하필 우리 군에 필요한 핵심 전력과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어야만 했는지 걱정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